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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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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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당신은 스마트폰을 쓸 수 없어서, 이 판매가 담아야 합니다. 이젠 우리 어둠에 출신을 드려도 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팔은 스테이프가 되었지요 네 그럼 이 문을 사야 되자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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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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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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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